에스겔 7장 너희가 행동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짓을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온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너희는 끝장이다. 종말이 왔다. 불행이 너희에게 닥쳤다. 불행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기쁨 대신에 비명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올 것이다. 내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부을 것이며 너희에 대해 크게 화를 낼 것이다.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고 너희가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겠다.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갚겠다. 너희들 가운데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 예 너희를 치느니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그날이 온 것이다. 재앙에 잎이 나고 심판의 막대기에 싹이 트고 오만함이 무성하게 되었구나. 폭력이 난무하자 심판의 막대기가 악한 자들을 내리친다.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사람도 재물도 귀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었고 그날이 왔다. 무엇을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팔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땅을 사고 판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땅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 환상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 때문에 아무도 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나팔을 불고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내 분노를 모든 백성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남아 피한 사람들은 모두 산 위에서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 것이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물처럼 흐느적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 떨며 굵은 배옷을 걸칠 것이다. 사람마다 수치를 느끼고 머리마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은과 금을 쓰레기같이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날에 금과 은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을 죄에 빠뜨렸다.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더러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국에게 전리품으로 주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약탈품으로 주어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들어와 그곳을 더럽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하고 마을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악독한 나라들을 불러와 이 땅 백성의 집들과 재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고 부자들의 교만을 꺾으며 그들의 신당을 더럽힐 것이다. 재앙을 당하였을 때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잇따르며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을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기의시를 구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